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자동차 기름값 오늘부터 인상 어제 기름 안 넣은 사람들 또르르 근데 차가 있어? 운전해서 밖을 나간다고? 안녕하세요 5월 7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정은지 피처링 10cm 같이 걸어요 였습니다 채팅창에 붐씨가 여기 베테니아라고 너무 달달한 노래라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오늘부터 시작된 자동차 유류세 인상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걷자고 첫 곡을 띄워드린 겁니다 오늘부터 기름값이 올라서 어제 급하게 기름 넣는 분들이 많더군요 오늘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이 올랐습니다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가는 건 많아서 걱정이라는 분들 힘내시고 애초에 우린 차가 없어 혼자 걷는다 같이 걸으라는 노래는 불편하다 혼자 걸어요 노래에 선곡해달라고 하신 분인데 그런 노래가 있어야 성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뚜벅이 파이팅이고요 저도 뚜벅이라 좀 차를 많이 얻어 타고 다닙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밤 해피투게더를 뒤집어 놓을 떠오르는 웃음사냥꾼 떠오르는 예능여신 남이춘 윤태진씨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변의 불편사항들 예능여신 남이춘이 깨알 연기로 다 살려줄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윤태진씨의 얼굴을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로 배성제 치고 들어오면 되니까 편한 거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월클태진 보러오세요 웃음춘향이 코너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베테리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죠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 100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제 10은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벼룩시장, 난링구.com, 60개치킨, 우리은행, 기초영어 해커스톡,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페인트는 제이비스코, 렉서스코리아, 영화기생충,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태식님 출장 4박 5일 동안 드디어 미스터 션샤인을 봤어요 베디가 태진씨랑 니꼬자나 할 때 못 웃었는데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출장 김태식이 돌아왔구나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장 간 동안 드라마를 보셨다면 일은 안 한 거죠? 6567님 어젯밤에 수제비 사진 올리셨던데 귀국 첫 음식으로 괜찮았나요? 아주 괜찮았습니다 너무 짜고 맵고 그래서 또 죄책감이 많이 드는 음식이잖아요 밤에 먹으면 또 그것만 먹은 게 아니라 오돌뼈, 닭똥집, 파전, 김치전 그런 것들 같이 먹었기 때문에 또 술도 먹었기 때문에 계란마귀도 먹었기 때문에 박서방 말투를 썼네요 그래서 오늘 죄책감 때문에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박주원님 베디는 어버이날 선물 준비했나요? 전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카네이션 화분 하나 어떻습니까? 3102님 베디 곧 배탄절인데 셀프 생일 선물 뭐 할 거예요? 저도 곧 생일이라 셀프 생일 선물을 좀 하려고요 이번엔 진짜 뭘 해야 될지 근데 휴가 가서 돈을 좀 많이 쓰고 와서 소박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현진님 일주일 만에 출근했더니 진짜 오늘 힘들었어요 긴 휴가 뒤에 회사에 잘 적응하는 법 없나요? 고맙습니다 긴 휴가 뒤에는 군대에서 배운 지혜가 있죠 오자마자 엄청 힘들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뭐가 막 터지고 이러면 적응 금방 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내일 모레를 저의 기념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호월 9일 호구절 여러분 저 호구 아닙니다 요즘 볼펜 안 산다고요 아 불편하네요 이탈리아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뭐냐고요 살쪘다고요 저 분명히 많이 걸어다녔거든요 불편하네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거 털어놓으라고 만든 코너 불편 불평 불만 다 들어드립니다 애국민 불편고발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불량을 잡아먹는 예능 여신 남이춘 윤태진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빨리 이번주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틀 남았네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원래는 호월 히일에 하신다고 해서 맞아요 아 이탈리아에서 못 보느냐 싶었는데 한주가 미뤄졌습니다 한주가 밀려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호월 9일에 호월 9일에 드디어 윤태진씨가 나온 해피투게더가 방송된다고 예능 괴물이 등장합니다 아 아니에요 해투 엔드게임 아 그만해요 진짜 너무 괴로워요 웃음 폭격기 아니에요 웃음 폭격 이런 거 없고요 저 그냥 많이 웃고 그냥 재미있게 즐기다 왔어요 하필이면 운명처럼 호구절에 호구절에 호구춘 윤태진씨가 불량 몇 분 나올지 기대하고 팬들하고 내기도 하셨다고 기대했다기보다 팬들이 에이 뭐 기대하지 마라 저한테 어차피 그래봤자 5분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도발에 넘어가서 내기하실래요? 해가지고 스트리밍을 할 때 내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능 몬스터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예능 치트키 친정 대폭격 어떡해 아니에요 아무튼 이사도 다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사했어요 문제는 없으셨고요? 네 너무 좋아요 그냥 되게 기뻐요 하루하루 청소도 진짜 열심히 하고 밥도 잘 차려먹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눈이 근데 약간 부었어요 아 여기가 지금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알러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빨갛습니다 그렇군요 채팅창에 유재석이 선택한 예능 천재라고 친정 폭격 친정 폭격기라는 말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친정을 왜 폭격해요 아데바요르도 아니고 친정 폭격기 춘대바요르 한번 기대하겠고요 호월 9일 호구절에 나오기 때문에 분량 호분 9초보입니다 5091님 여기 또 5와 9가 있네요 미춘씨 어깨깡패 꽃무늬 옷 왜 안 입어요? 저는 그 옷 마음에 듭니다 요즘 다시 입을 때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입기엔 너무 춥고 되게 얇아서 초여름쯤에 또 한번 입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깨 부풀려서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며칠 걸어놓을게요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이번 주 주제는 쇼핑몰에서 만난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불편한 점원 불편한 손님 쇼핑 중에 만난 불편한 주변 사람들 백화점 쇼핑몰 옷가게에서 만난 불편한 사람들을 제보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로 쇼핑몰 이용권을 챙겨 드립니다 쇼핑은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해외 나가서도 저는 쇼핑을 막 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휴가 가서 옷 같은 거 많이 안 사셨어요? 패션의 도시잖아요 사긴 샀는데 패션의 도시는 아니고 저한테는 세리의 A 축구 팀들이 많은 도시가 축구 유니폼이랑 후드티 같은 건 좀 샀습니다 모자랑 후드티 하지만 패션의 도시 가서 좋은 건 못 샀네요 그렇군요 윤태지 씨는 인쇼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쇼핑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인터넷 쇼핑이요 인터넷 네 왜냐하면 사이즈가 조금 안 맞아서 인터넷 쇼핑에서 파는 것들이 좀 작은 사이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성복 사이즈는 너무 커가지고 줄이면 돈을 더 드려야 돼가지고 주로 인터넷에서 삽니다 어깨가 맞는 사이즈를 사야 되는 거죠? 어깨 말고 허리나 이렇게 바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예전에는 바지 길이가 안 맞아서 수선을 해야 했었는데 요즘에 그냥 잘라서 입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런던에서 어깨 부분이 트여있는 티셔츠를 사야 드렸잖아요 어깨 충분히 삐져나워도 되게 네 왜 안 입으세요? 그게 일반 컨텐츠를 한 번만은 입어보세요 아니 사람이 사한데 한 번 정도는 입어줘야지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작가 언니랑 한 번 입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래도 사주셨는데 입겠다고서는 한 번 오기 전에 베텐 출근 전에 한 번 걸쳐는 봤습니다 입어는 봤어요 근데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전에 그 인방에다 공개하셨던데 사람들이 궁금해하길래 보여는 줬어 택도 안 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선물 받은 걸 택도 안 떼고 한번 봅시다 네 제가 베텐에 한 번 입고 나올게요 어 그럴래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보이는 인방인 더 부끄럽다 네 베텐에 그냥 네 입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쇼핑몰에서 만난 불편한 사람들 사연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뽕집사님께서 손님 없는 옷가게 들어갔을 때 제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직원님 불편합니다 감사는 한데요 은근히 눈치 보여요 라고 저도 이런 거 참 힘들어합니다 누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분은 대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제 온몸을 스캔하시죠 그쵸 이 사람이 뭘 걸쳤나 이렇게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싶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뭘 이렇게 고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그런 스타일도 계속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 이렇게 직원분이 따라오면 편하신가요? 저는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제가 필요하면 네 찾아도 될까요? 저 혼자 편하게 볼게요 그러면은 아 네 그러세요 하고서는 또 가십니다 저 혼자 편하게 볼게요는 당신이 너무 불편해요 라는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말을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저게 불편하게 좀 하지 않아 주실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계속 쫓아다니면 뭔가 내 취향이 약간 다 파악이 되는 게 부끄러워서 네 혼자 보겠다 그건 거의 저게 가세요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예의있게 얘기하면 굉장히 스타는 달라라고 하시네요 무슨 스타는 손님 피를로 직원 박지성 장희숙님 보모 쇼핑을 하러 갔는데요 저 말고 다른 손님이 옷 여러 벌을 입고 벗었다 하더니 결국에는 한 벌도 사지 않고 가더라고요 계속 옆에서 챙겨주던 직원분께 미안하거나 고맙단 말이라도 해주지 불편했네요 이분은 다른 손님을 보면서 불편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저는 가게 가서 이렇게 입어보고 아니면 신어보고 이런 거 했을 때 3개 이상 하게 되면 일단 거기선 뭐라도 무조건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 이상이 아니라 그냥 집은 거는 산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집거나 약간 폐를 끼쳤다는 생각이 들면 뭐라도 사야겠다 아 그때 베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가격을 물어보면 그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가격 물어보고 비싸 엄청 비싸 제가 그때 그 MT 갔을 때 모자 가격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네 아니기세요 하고 나왔더니 자기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그래서 인쇼를 하게 됩니다 모자는 뭐였죠? 모자 가격 너무 비싸가지고 50만원 하차라고 저보고 정재근님 이탈리아 피엔체 가죽시장 가보셨나요? 상인들이 한국어로 안녕 이거 안 비싸 호객 행위를 하시더군요 가죽 필요 없어서 계속 무시하는데 미안하고 불편했어요 저를 위한 문자가 왔네요 저한테 이탈리아 피엔체 가죽 장인이 만든 지갑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온 거리에 가죽 가게들이 널렸습니다 길만 걸으면 그냥 다 가죽 가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이게 안 할 수가 없게 됐네요 이거 안 비싸 그래서 들어와서 사십니다 저는 이런 데서는 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티라미수가 또 이태리 디저트잖아요 티라미수 가게 갔는데 제가 뭘 골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메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거? 어떤 거? 이렇게 물어보고 한국말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요 그랬더니 사유로 얘기하고 거기다가 음료까지 추가해서 음료도 이렇게 플리즈 했더니 칠류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있는데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최고다 한국말을 해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4달러가 아니라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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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티라미수가 사유로짜리 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한국에도 들어와 있대요 아 그래요? 제가 먹으면서 딱 봤는데 세 도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로마랑 어디랑 세울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배지영님 내가 입어보고 있는 옷 가리키며 저도 저거 저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입던 거 벗겨서 입어보더니 너무 크다고 작은 사이즈 다시 입던 다른 손님 내가 입은 것보다 훨씬 잘 어울려서 괜히 소심해짐 본인이 입고 있는데 벗겨졌군요 이건 뭐 그쪽에 잘 어울렸다고 본인이 생각하셨다면 저희가 몰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좀 근데 부끄러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이건 약간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이상기님 예전에 부모님 생신 선물로 백화점 명품샵을 방문했는데 말끝마다 이건 좀 비싼데 이거 되게 비싼데 라고 말하던 직원의 행동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경우가 좀 있죠 맞아요 근데 가격을 왜 약간 측정해서 얘기해 주시는지 직원분이요? 네 못 살 것 같다 이 얘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 가격을 물어봤는데 이건 좀 비싼데 이거 되게 비싼데 라고 시비거는 것 같은 느낌 이거는 혹시 상수라 아닐까요? 그거 좀 비싼데 그러면 얼만데요? 못 살 것 같아? 이러면서 사도 돼요? 이래가지고 약간 도발하는 느낌 아직도 이런 분 채팅창에 그거 상수림 나 두 개 샀음 불해주세요 화나가지고 물컥해가지고 열받네? 나 두 개 살게 이런 느낌 살테면 사봐라 다음은요 최연성님 제가 워낙 동안인데요 쇼핑몰을 갈 때마다 적원이 저렴하거나 디자인이 영한 상품만 추천합니다 종종 불편해요 자랑하시는 거죠? 이거는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비싼 거 살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말이네요 최연성님 알겠습니다 최라마님 신발 살 때요 아직 다 신지도 못했는데 사이즈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는 점원 전 초조해서 더 오래 걸리고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신발이 새 신발은 워낙 딱딱해서 발이 잘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뒤꿈치를 완전히 넣지도 않았고 그리고 신발이라는 게 앉아서 보통 신겨주잖아요 신은 다음에 좀 일어나서 걸어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발만 들어가자마자 어떠세요? 물어보면 그렇다고 그렇다고 잠깐만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는 신발 쇼핑을 하는 게 제일 민망하더라고요 왜요? 신발은 무조건 신어보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신겨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앉으셔서 제 발을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그게 너무 민망해요 그래서 혼자 구석 가서 신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신발을 거의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삽니다 그래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신발은 좀 그래도 당당하게 가는 편인데 이유가 뭐냐면 부끄러워요 제 옷은 만약에 괜찮은 옷이 있어서 입어보면 항상 사이즈가 작습니다 하나 큰 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또 어디서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저기 또 좀 타이트한 건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거 특이 체형이라 어깨에 맞춰야 되거든요 어깨에 또 완전히 맞췄는데 허리 쪽은 또 너무 남고 그러면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신발은 발은 살이 찌지 않지 않습니까? 어? 살 쪄요 그래요? 네 살찌죠 발등에도 통통해지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 발이 좀 발등이 조금 빡빡했구나 몰랐네 찝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쇼핑몰에서 만난 불편한 사람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계속 보내주시고 자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연인들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란 말은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책 언어의 온도 중에서 SBS 팟캐스트 이인권의 듣는 책방 고고 고릴라 여성들도 착탁 초보들도 착탁 이쪽 땡때 착탁 베스트 캠프 한간이도 착탁 캠핑장도 착탁 원또티로 착탁 베스트 캠프 즐거운 캠핑에 베스트 캠프 조보아의 베스트 캠프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세무상담 세무신고 세금 절세 참 어렵다 그럴땐 고민 말고 세무톡 세무톡 톡톡톡 세무톡 소득세 신고도 톡톡톡 세무톡 똑똑한 소득세 신고도 톡톡톡 세무톡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합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해주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 10도, 대전과 광주는 8도로 대부분 한자리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전 23도, 대구는 25도까지 높아지겠는데요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산책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상태는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 등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지속 중이고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의 강풍특보로 바람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화재 사고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우면 내 기분도 맑음 한우자조금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추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은 배송대에 텐 줄여서 뱉답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돌아도 안 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간 남자로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재의 텐 배송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쇼핑몰에서 만난 불편한 사람들 사연을 보고 있습니다 김지원님의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아싸에다 옷 보는 눈도 없어서 쇼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살이 많이 쪄서 옷이 안 맞길래 큰 마음 먹고 쇼핑하러 갔습니다 뭘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점원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옷을 골라주셨어요 고객님 도와드릴까요? 어떤 옷 보고 계세요? 원하는 스타일 있으세요? 아 네 멘토맨 티셔츠 하나 사려는데 잘못 고르겠네요 아 그럼 제가 여친의 마음으로 멋진 남친 패션 골라드릴까요? 일단 어디 보자 음 고객님은 인상이 조금 안 좋으시네요 그럴 때는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가 좋아요 이 험악한 얼굴 분위기와 반대되는 귀여운 스타일로 어필하는 거죠 제 얼굴이 험악하다고요? 어 그리고 피부톤이 지금 너무 칙칙하세요 약간 우아한 있을 것 같은 얼굴이랄까?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같이 우울해질라 그래 그러니까 화사하게 파스텔톤 어때요? 칙칙한 얼굴을 화사하게 잡아주잖아요 아 네 그리고 보니까 목이 좀 짧고 너무 툰툰하셔서 크루넥으로 입으면 답답해 보입니다 고객님께서는 크루넥보다는 브이넥이 좋아요 자 대보세요 어때요? 툰툰했던 게 통통으로 좀 바뀐 기분 들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긴 한데 기분이 좀 음 그리고 고객님은 머리가 많이 크시니까 야구모자 하나 더 하시는 거 어떨까요? 머리 큰 것도 가려주고 머리 숱이 좀 없네 숱 없는 것도 가려주고 거기에 이 스포티한 느낌까지 이건 저의 추천? 네 그럼 모자까지 주세요 그리고 딱 보니까 여친이 없는 것 같은데 솔로 맞죠? 자 그래서 여친이 골라주는 느낌으로 진심을 다해 골라드렸으니까 예쁘게 입으시고 꼭 여친 만드세요 솔로 파이팅! 아기는 없으셨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 최선을 다해 골라주신 건 맞는데 어째 기분이 찜찜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골라주신 옷은 잘 입고 있습니다 자 포리어님 사연 속 남자 배성재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험한 인상은 아니고 저는 그죠? 그렇죠 또 저는 목이 그렇게 짧진 않습니다 아무튼 칙칙하지도 않고 그런데 좀 몇 개는 겹치네요 베디가 그래서 귀엽고 밝은 파스텔톤 파란 후드티 산 건가? 라고 마녀베로님이 얘기하셨고 밀가루로 만든 배빵맨님 직원하는 자를 가까이 두라 했다 받아라 뚠뚠빔님 유재석 태진인 연기를 잘하네 좋습니다 아무 물색 없이 얘기하는데 약간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팩트 팩트 체크 팩트 팩트 미사일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좀 기분 나쁘더라도 점원이 추천하는 품목이 은근히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원피스 롱 원피스 같은 걸 입을 때도 길이를 조금 잘 봐야 되는데 같은 가게에 제가 이제 롱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키가 크고 진짜 모델 같은 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옆 거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민망했던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분을 딱 확인하고 바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벗었어요 이거 아니다 해갖고 네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저에게 직원하기 전에 제가 미리 중창에 땅에 끌렸냐고 물어보신 분 끌리진 않았고 끌리진 않았어요 발목에 이렇게 딱 근데 그분은 보니까 종아리 살짝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팅창에 괜찮아 어깨는 이겼다 어깨는 내가 이겼어 라고 하신 분 네 그분 정인영 씨였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네 바닥 청소하고 나왔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요 들고는 나왔어요 들고는 딱 아 이거 휠 신으면 뭔가 괜찮겠다 했는데 그분이 뭔가 안되겠다 그래갖고 벗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쇼핑이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많이 드릴 말씀입니다 저는 쇼핑 백화점 자체를 그렇게 편해하지 않고 골라주는 옷 다 입으세요? 저요? 점원이 이렇게 어머 어머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래도 살만큼 살았고 옷을 그래도 코디가 가져다주는 옷을 입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브랜드는 나랑 살짝 몸이 맞는다 보는 눈이군요 어깨를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사이즈가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색상이 주로 나랑 잘 맞는다는 건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한두 개 브랜드 많아야 두세 개 브랜드를 찍어서 그냥 거기 항상 갑니다 거기 것만 그냥 입어요 계속 베디에 그 항상 계절 조금 바뀌면 새 옷 한두 번씩 사시잖아요 네 항상 스포츠 그러게요 후드티 농구 옷이나 그러니까요 또 남성복 파는 매장도 가요 하나 그렇군요 점원이 소티를 추천해줬겠어? 그런 거 있으면 있는데 거긴 소티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요 가볼까요? 장화 토르트르님 물고기 사러 농수산물 시장 갔는데 딱 봐도 나보다 나이 많으신 이모님이 나보다 삼촌 싸게 줄게 하는데 불편 물고기 사러 농수산물 시장 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알아올 수 없잖아요 이모 삼촌 이렇게 다 통하지 않나요? 학생 이럴 수도 없고 아 학생이라고 불러주길 바랬구나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삼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이모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분이 조카의 입장에서 삼촌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르는 거잖아요 그냥 통상되는 그거에 민감하신 이 토르트르님 조카의 입장 특이한 분이시네요 거기 주꾸미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자 다음은요 아모르파텐추님 어릴 적 옷가게에서 알바할 때 맞지도 않은 사이즈를 꾸역꾸역 입다가 옆구리 실밥 다 터졌는데 원래 옷이 그랬다며 도리어 저에게 화내고 간 진상 고객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옆구리 실밥 이건 뭐 변상해야죠 그럼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민경님 초여름 지리산 둘레길 여행 중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서 난감했네요 급히 걸어내려와 신발 가게로 가서 새 신발을 고르는데 점원분이 무릎을 꿇고 신발을 신겨주려고 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장시간 걸어서 발냄새 날까 봐서요 발냄새는 났을 거고요 그렇죠 100% 저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신발을 신겨주려고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 내 발을 남에게 맡기는 게 네 너무 민망해요 그렇죠 신데렐라 되신 거죠 1648님 군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옷가게를 갔는데 국방문이 밀리터리 야상이 있어 장난으로 입어봤습니다 점원이 어머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고 했었던 불편한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겁니다 각이 이렇게 딱 살아있는 거 밀리터리 야상이 그때만큼 잘 어울릴 때가 있겠습니까 제대하자마자 얼마나 각이 섞였고 얼마나 여유 있는 말년 병장처럼 보였겠어요 전 직업 옷인데 2년 동안 입었던 옷만큼 잘 어울리는 게 있겠습니까 우수한 남자님 백화점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와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해서 보면 프리사이즈 아니면 XL가 제일 큰 거래요 2XL는 왜 없죠 왜 한국은 큰 사이즈가 없을까요 배디 공감 가능? 그렇죠 2XL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배디 2XL 입으세요? 2XL 입을 때도 있고요 아니 지금 말로 아까 그 점원이 생각나네요 아무 생각 없이 2XL 입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느낌이네요 XL, 2XL 다 좋아합니다 2XL가 편하신 거네요 가끔 제가 집에 옛날 옷인데 지금은 안 맞지만 버리지 못하는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찰비만 입어야지 언젠간 입겠지 하는데 M사이즈가 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입었었지?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냥 그 영상들을 막 떠오른 영상을 보다가 예전에 품매꼴 하셨을 때 있죠 김민재 선배님이랑 같이 하셨을 때 영상을 봤어요 저씨 완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 얼굴을 이렇게 세로로 약간 지금 딱 반 절반 사이즈 저기 아까 그 직원분 있잖아요 잉태진 씨 알바 한 적 있습니까? 네? 백화점에서?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 저를 지금 손으로 손칼로 반 자르면서 그때 반이었다 진짜 절반 절반이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제가 진짜 계속 봤어요 왜 누구야? 해트 여신 역시 반으로 잘랐다 알겠습니다 진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베디 저 가끔 봅니다 가끔 보고 충격받아요 진짜? 이게 나?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쨌든 옷장 안에 M사이즈도 있고 정말 놀랍게도 그때 입었던 것 같아요 S사이즈도 있어요 물론 그건 해외 거겠지만 이제는 절대 한번 입어보시는 거 언젠간 입을 것이다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붐식이가 반쪽이 된 베디에게 받치는 곡이라고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고 오겠습니다 1과 2분의 1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1.5배가 돼서 이걸 튼 건가요? 꼭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뭘 찾아봐요?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뭐가 신기해요? 뭔가 제일 신기한 건 그거예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목소리는 지금이랑 똑같은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딴 사람인데 왜 배송제야 목소리가 나오지? 분명 배송제야 나오서 목소리인데 분명 다른 사람이거든요 해투 여신 완전 개그가 물올랐네 진짜 충격적이니까요 거기 가서 한 거 스포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스포 아닙니다 딴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다른 게 있어요 물올랐네 물올랐어 진짜 여러분 꼭 보세요 신정폭격기 채팅창에 뚜이 되어버린 뚜이 되어버린네 목소리 살쪘다고 하신 분 있네요 목소리는 똑같다 이거죠? 목소리가 똑같아 그래서 어디서 누가 틀어놓은 것 같아요 서빙한 것처럼 진짜 신기합니다 그렇군요 구배성제라고 하신 분 뭐죠? 자 가볼까요? 0829님 내가 옷을 사면 꼭 따라 사면서 같이 입자는 친구 입으면 핏이 달라서 내가 항상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그 친구는 모델 채용이거든요 아 이분은 진짜 패션 센스가 엄청 있으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이 모델 채용인 분이 따라 입고 싶은 거죠 아니 저도 이번에 이태리에 갔는데 거기 가죽 제품이 유명하니까 저는 지금 뭔가를 위에 걸치는 옷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면 곧 빠질 텐데 옷 입잖아요 그래서 형이 사는 거 연기하는 베가놈이 사는 거를 도와주러 같이 가줬어요 갔는데 이제 채용이 살은 안 쪘지만 저랑 채용이 비슷하거든요 다리가 별로 안 길고 굳이 살은 안 쪘지만 몸통 크고 골격 크고 그래가지고 가죽 자켓을 입혔는데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애매한데 옆에 어떤 이태리 남자가 똑같은 걸 딱 입었는데 저거지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그래 저렇게 입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셨나요? 샀어요 샀어요 샀는데 거기 앞에 적혀 있어요 라며 앞에 가격표보다 가격표를 보라고 합니다 가격표 잘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건데 이럴 때 불편합니다 불편하네요 기분 나쁘죠 이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직원이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격표를 일단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막 뒤져요 근데 요즘 보면 가격표가 그 목 뒤쪽에 목덜미에 달려있는 경우가 있고 안쪽에 배쪽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겨드랑이 옆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참 뒤적뒤적 찼습니다 근데 찼는데 직원한테 들켜요 그거 20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야 돼요? 저는 또 폐를 끼친 거잖아 삽니까 그럼 또? 그럼 또 약간 사는 게이지가 올라오죠 아 어떡해 큰일 났네요 강철님 사람이 많아서 피팅룸 앞에서 대기 중인데 탈의실 안에서 바지 한번 갈아입고 여자친구 불러서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고 또 들어가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또 확인하고 이런 빌런들 너무 싫어요 그동안 저는 밖에서 쭈구리처럼 기다리는데 저 같은 아싸형 쇼퍼는 오히려 이러면 편하죠 죄송한데 그럼 다음에 올게요 가면 되니까 가게에 나 혼자 있을 때만큼 굉장히 민망하는가요? 위험한 느낌이 들 때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내가 그냥 단독 폐를 끼친 거기 때문에 사야 돼요 폐는 왜 이렇게 끼치는 거야? 몇 번 갈아입어서 폐를 끼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야 돼요 이미 사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누군가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서 그 점원을 되게 귀찮게 더 폐를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망가기 좋아요 타이밍이 딱 오는군요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2925님 옷가게 탈의실에 커플이 같이 들어가서 키득될 때 진짜 불편합니다 같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같이 들어가죠? 뭐 하자는 거죠? 불편하네요 굉장히 불편하네요 이런 거는 그 점원 교육을 시켜서 저희 거긴 혼자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잘 들고 장명수님 친절한 건 좋은데 과잉 좋은데 말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서 이거 입어보실게요 계산하실게요 가격 안 비싸세요 탈의실이 꽉 차졌어요 이런 거 뭔지 알죠? 뭔지 아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입에 밴대요 잘 하면 되긴 하는데 지나친 갑을 문화 때문에 아까 그 탈의실에 두 명 같이 들어가는 장구 물뿌리라고 화장실처럼 위에다가 아 그럼 내 옷이 망가지는구나 4348님 전자기기 사러 갔는데 나보다 더 제품을 모르는 직원이 불편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는 것을 몰라서 내가 말해줘야 했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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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그 디퓨저를 사러 가는데 그분이 처음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선물 포장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선물 포장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올게요 하고 돌고 왔는데 리본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이렇게 한 바퀴만 들려져서 이렇게 리본이 이만하게 크게 이렇게 메워져 있는 거예요 선물 포장이 제가 너무 놀라서 어? 했고 나머지 작은 거에는 급하게 그 원래 DP되어 있던 거를 벗겨서 이렇게 급하게 씌워놓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고서는 이분 처음이신 것 같아서 저 그냥 그냥 박스만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막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막 그 왕 리본을 막 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랬었는데 그분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렇군요 그 과대포장으로 엄청 과대포장이었어요 그 그린라이트 아니었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네 그랬네요 남이 좀 본인이 선물이다 그렇군요 자 일채유심조님 아웃도어 점퍼를 3만원이라길래 계산대로 가져갔더니 30만원이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가격 표시를 애매하게 잘못해놓은 거더라고요 물론 안 샀습니다 배디는 이러면 사죠 아니요 이건 안 이건 안 사요? 3만원인 줄 알았는데 이거 30만원인데요 라고 하면 그럼 빼주세요 그건 확실해요 이게 가격표에 붙어있는 가격도 있고 가격표보다 할인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미 가격표를 한번 봅니다 미리 직원들이 달려오기 전에 가격표를 일단 들어가자마자 봐요 내가 가능한 건가? 안 하고 본 다음에 약간 시침이 뜨면서 이거 얼마예요? 그냥 한번 재확인을 하기 때문에 할인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계산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계산대에서 빼는 것도 상당히 자유롭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6964님 어제 세일 끝났는데 오늘 와서 세일 해달라는 분들 억울하신 건 알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해주는 데가 있어서 아마 이분이 해달라고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품하고 그럼 다시 사는 건가요? 세일 가격에? 그런 방법이 있구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많이 싸게 서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쇼핑 절 잘 모릅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불편하지 않게 쇼핑 잘 하셨으면 좋겠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 집 페인트는 제비스코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다양한 기능성 페인트 제비스코 행복을 칠해요 제비트 페인트의 새로운 이름 제비스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뒤태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거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렉서스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렉서스 제 72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자 아버지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태야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기비극 기생충 5월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 2588 SBS 파워 FM 자 오늘 쇼핑몰에서 만난 불편한 사람들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을 윤태진씨가 골라주시죠 발냄새 신발 사연 보내주신 김민경님 밀리터리 잘 어울려 사연 보내주신 1648님 투엑스레지 사연 우수한 남자님 탈의실 커플빌런 2925님 피렌체 가죽시장 이야기해주신 정재근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 주제는 불친소 불편한 친구 불편한 관계를 소개합니다 입니다 회사 후배로 들어온 군대선임 뭘 시키기도 불편하고 혼내기도 불편한 상황 아버지가 학주였던 반 친구 학주한테 혼나고 욕도 못했던 불편한 상황 등 화요일 게시판에 공지 미리 띄워줄 테니까요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선물 챙겨드립니다 자 분량이 좀 많이 늘어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어떤 얼굴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태진씨에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끝곡은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보내드릴게요 계산입니다 해주소 Hollma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he 확인 박 тр or everybody 오 honored Plus u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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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